미스트롯 아잭소녀로 알려진 김원빈양을 소개할 겁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보자. 박수! 김원빈의 의원님 안녕하세요. 달려! 사랑이 몇 꿈이 걸고 도라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있었네요 하나님을 보았을까 하늘하늘 하늘같은 어디에 들까 그리움만 사랑이 해줬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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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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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여호 꿈이 멀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에 미셜되어 하늘이 매척이나 하늘하늘 아름다수 어디에 든가 그리로만 사랑해줬네 하아아아 하아아아 하아아 하아 하아 가까운 때 이미여 저 꿈에 보면서 신심이 없을까 저 바람은 내 밤할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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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경남을 빛낸 우리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의 트로트 소녀 김응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음악은 바로 위에서 물내야 나누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칙을 이겨주세요 자 박수 한 번 힌트 해버려 두시오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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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힌트 해버려 두시오 자 박수 한 번 힌트 해버려 두시오 아아마니 시는 과란다 아아하니 시는 과란다 아아마니 시는 과란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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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룻해 우리 마룻해 우리 마룻해 우리 마룻해 우리 마룻해 우리 마룻해 예!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기비에서 온 18살 대로 소년 저 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KBS 노래교실을 정말 정말 오고 싶었어요 이날만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었는데 오늘 우리 어머님들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음 곡은 더욱더 신나는 저의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저의 몸매로 아 네 예쁘죠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 노래 물리도 라는 곡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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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울린 자리 너를 바라볼게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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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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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와 나를 모르겠는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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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에 잘해 이 옷에 있으이네 아프잖아 사랑이 다시 오지 않아 그리워할 때 눈이 무너졌어 다 같이 걸 믿어 걸 믿어 날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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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믿어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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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붙는 차는 너와 나를 모르겠는데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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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옷에 있으이네 날 날 걸 믿어 날 걸 믿어 날 걸 믿어 날 걸 믿어 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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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오지않아 그 이후에 하이네들이 빛을 흘렸어 날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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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언민이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성민이는 2학년 이제 3학년이 나온다 자 이 세 분을 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우리 어머님들 한번 인사를 시키겠다 해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오늘 우리 저 드봉광 선생님이 이 세 분을 섭외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대입니다 장애주라는 우리 양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미스 트롯 소녀 흥분야로 알려진 우리 트롯 샛별 장애주 양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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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름다운 가슴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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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죽끝쩡해 차가운 마음을 바라볼까 해 이 오죄답게 선량하게 오랜 거야 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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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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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원경의 예정 사은 날 이 긴이 있으리라 깜아진 모든 이 배불로 눈물 흘리며 이 가을 안을 불러준 너 이 사랑 오고라 아이쿠 이 가을 안을 너 너 이 사랑 오고라 이 이별 노래 아가씨 고음 설레기의 젊은 선이 사랑스러움이다 참여오네 고연자 지금 사랑하지 하여신 바라보가 지금 사랑스러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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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한 바람이 같은 소리 내가 숨겨 오 아쉬워 오늘 아쉬워 다른 나를 얻어 나 오늘 이리워서 내 맘에 아가씨 속에 아가씨 속에 아가씨 속에 사랑스러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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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가씨 속에 아가씨 속에 오우오 Ooh 아가씨 속에 아가씨 속에 넣어 오오 오오 어쩌죠 아가 그냥 이렇게 오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